음? 내가 해체 쇼를 하니까 다시 합체 쇼를 해? 이것도 합체해 보시지! 안녕하세요. 이 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그 컨텐츠 참지만 해체하라는 법이 있나요? 오늘은 갤럭시 노트20 그리고 울트라의 해체 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그날이 왔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노트20를 분해하는 게 아닐까요? 매번 이러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의 모습도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먼저 해체 쇼를 진행하기 전에 최근 갤럭시 노트20의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먼지가 있거나 유격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뽑기가 잘 되어서인지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간단히 테스트를 해봐도 아직 뭐 저는 결로나 습기가 차는 경우가 없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QC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노트20의 일반 버전은 망원 카메라 쪽에 먼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모두 꺼주고 심카드부터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노트20는 제가 따로 지금 아직 개통은 하지 않는 상태이고 울트라는 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요. 뒷판이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그냥 휘어지는 카드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쉽게 휘어지는 뒷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투명한 플라스틱판에 평강 필름을 붙여서 색을 입힌 거예요. 각각의 카메라에도 실링 처리가 되어 있고 카메라 쪽에 마이크 그리고 LED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머지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트라. 저한테 메일로 제보도 주셨는데 카... 툭... 티의... 옆 사이드를 보면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쪽에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는 구멍입니다. LED 플래시와 레이저 AF 센서 카메라 쪽에도 실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카툭 티가 엄청 두껍다 보니까 카메라 쪽에도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자 이제 뒷판을 모두 분리한 상태입니다. 야 여기 보면 애플과 삼성을 분해해 보면 다른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재 넘버를 이렇게 프린팅으로 좀 깔끔하게 모든 부품을 표현해 둔 것에 비해 삼성은 매직으로 뭐 AN7 뭐 숫자 29나 자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매직이나 도장으로 찍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5G는 진짜 5G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8GHz 대역에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해야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5G인데 여기 빈 공간 여기 빈 공간 울트라 역시 왼쪽 상단 밀리미터 웨이브의 모듈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전과 달리 이번 모델은 공식 사이트 그리고 무게도 밀리미터 웨이브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 한국에 적어도 노트20는 탑재하지 않아도 울트라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탑재되었나?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노트20부터 먼저 분해를 해볼게요. 배터리와 여러가지 각종 밑으로 가는 케이블도 뽑아주고 여기 무선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 하단 스피커와 안테나 모듈을 분리했습니다. 알갱이처럼 생긴 이 폼 소재 이것도 들어있고 동그란 진동 모듈 어... 하단의 작은 기판도 분리해줬고 여기도 하단 마이크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의 반대쪽을 봤을 때 여기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과 하우징에 있는 구멍 구멍을 통해 하단에 있는 여기 마이크 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아마 방수 방진 때문에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스피커가 들어가는 공간 C타입 포트도 분리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옆쪽으로 그러니까 사이드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까지 모두 분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나사가 너무 빡빡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더 돌렸다가는 마모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더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은 4,300mAh라고 적혀있고 나머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S펜을 위한 공간인데 이것을 빼서 위치를 비교해보면 거의 끝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모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S펜 충전을 위한 작은 무슨 충전 패드입니다. 안테나 모듈도 분리를 했을 때 야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다 구성이 근데 이러한 모듈이 따로 탑재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러한 모듈이 이 가우징에 부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위쪽 안테나 있는 부분에 스피커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번에는 스피커 모듈 옆에 알갱이 소재의 폼도 상단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게 안테나를 꽂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듈이 아닐까 추측이 되기도 하는데 이전 S20를 분해해 보면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 모듈이 여기에 가로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 모델에서는 애초에 제거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모두 모듈 자체는 탑재되어 있지만 안테나만 제거를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들어요. 케이브도 뽑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뽑으면 전면 카메라가 쉽게 뽑혀져서 나오게 됩니다. S20 시리즈는 전면 카메라를 쉽게 분해할 수 없도록 접착제로 고정을 시켜놓은 것에 비해 노트20 모델은 전면 카메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분해해 보면 구멍이 가려지고 뚫려있고 가려지고 뚫려있고 어? 반대편으로 가렸을 때는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네? 메인모드를 드러냈을 때의 특징 히트파이프처럼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따로 히트파이프 구조가 아니라 쿨링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모델을 분해했을 때는 확실히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가 탑재되어 있었지만 써몰 패드 쿨링 패드가 탑재된 것으로 추측돼요. 그리고 이 부분 또 랩처럼 한겹 쌓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메인보드가 딱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OIS가 없는 초광각 카메라 이건 1200만 화소 광각 이것은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입니다. 근데 1200만과 6400만 화소의 카메라 생김새는 외관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둘 다 OIS는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 뒤쪽을 봤을 때 초광각 따로 광각과 망원이 함께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와!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광각이랑 망원은 진짜 생김새가 비슷해요. 카메라를 더 분리하지 않는 이상 차이점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나 램이나 스토리지는 모두 실드캔에 쌓여져 있습니다. 실드캔은 내부 노이즈나 정전기 방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뜯게 되면 제가 이것을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는 할 수 없어요. 삼성도 이제 적층형 메인보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겹이 쌓여져서 지금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약간 히트 파이프로 추정되는 것의 모듈을 비교해보면 여기 히트 파이프가 맞닿는 부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다? 삼성이 의도적으로 한국에는 스펙을 너프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델은 유심 한 개만 지원하고 외장 메모리나 듀얼심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 슬롯에 구멍이 막혀있는데 유심을 넣고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된다면 유심 슬롯이 두 개는 모두 만들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심 슬롯의 여기 공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듀얼심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도 핀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듈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유심 슬롯만 해외판으로 구하면 듀얼심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야... 솔직히 이게 모듈이 있는데 구멍을 막아서 이 기능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삼성이 만들어줬다면 오히려 더 칭찬을 받았을 건데 이것은 아마 통신사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망의 울트라를 뜯어보겠습니다. 위쪽의 커버부터 무선 충전 패드를 일반 버전과 스피커의 테잎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것까지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 차이점이 좀 있다! 진동 모듈도 좀 다르게 생겼고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커넥터가 사이드에 따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트라의 배터리는 4500mAh 이것도 생김새도 거의 비슷하고 제조는 7월 17일 위쪽 구성도 거의 비슷해요. 배터리 케이블이랑 S-PEN의 충전 케이블 오! 오! 여기는 AF를 위한 레이저 센서가 이렇게 따로 부착이 되는 구조 위에 안테나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이야! 삼성이 신기한 게 하단 스피커에 있는 홈 소재의 알갱이를 빨간색으로 덮었는데 위쪽에는 그냥 일반 버전과 동일하게 이제 예전 갤럭시와 동일하게 투명한 푸른색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LED 플래시와 레이저 AF는 위쪽에 같이 이렇게 묶여있고 반대편에도 일반 버전과 동일하게 스피커가 안테나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하아... 울트라는 또 일반 버전과 달리 전면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버전 또 제가 다 분해를 해봤잖아요? 펀치홀 구멍이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구멍이 작아지다 보면 전면 카메라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탐성이 이번부터는 기존에 쓰던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 파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쿨링 패드 아니면 서멀 패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는 확실히 구리색 히트 파이프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지금 보면 서멀 패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랩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쪽도 보면 초광각 망원 쪽에는 하우징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1억 8백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커서인지 여기는 또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또 재밌다. 메인보드를 비교해봤을 때는 일반과 확실히 구조 차이가 적층형 구조인 것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의 부품들이 모두 다르게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초광각은 OIS가 탑재되지 않았고 1억 8백만 광각 카메라는 정말 크게 OIS도 탑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폴디드 구조에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광학 줌을 하기 위해 렌즈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가 멀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은 렌즈를 가로로 배치하고 끝에 프리즘을 넣으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로로 꺾여서 이미지 센서가 얘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이미지 센서가 바닥에 있지만 망원 카메라는 여기 가로로 이미지 센서가 있는 거예요. 카툭튀 정도를 비교해보자면 초광각 카메라가 오히려 제일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인보드가 카메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쪽에 폼을 보면 이게 다른 제품과 다르게 정말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나 습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두껍다. 일반 버전은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삼성은 일부러 카툭튀의 모습을 훨씬 더 크게 강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카툭튀를 더 줄일 수는 있었지만 뭔가 노트20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카툭튀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1억 8백만 화소 카메라 모듈은 정말 커요. 일반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엄청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가면 갈수록 카툭튀가 심해지고 카메라가 더 커지게 되나요? 카메라는 빛이 받는 영역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수강량이 많을수록 화질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애플도 카메라를 더 크게 카툭튀 있게 만드는 이유가 더 큰 이미지 센서를 쓰기 위함입니다. 물론 요즘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후처리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뭐 제트 플립이나 폴드처럼 따로 무지개빛이 도는 코팅은 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프로세서, 스토리지, 램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일반 버전과 비교해도 모듈 자체가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울트라는 이곳에 외장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일반 버전의 유심은 듀얼 유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울트라 버전도 자세히 보면 유심 구멍은 동일하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위쪽의 외장 메모리 슬롯도 한 개 더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게 맞다면 해외에서 판매 중인 듀얼 유심... 슬롯만 구할 수 있다면 울트라 버전에서도 외장 메모리를 포기한다면 듀얼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울트라도 듀얼 심을... 지원하는 것 같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의 제품을 해체해봤습니다. 이번에 해체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5G를 탑재하면서 삼성이 TOF 카메라를 많이 넣어줬었는데 실제로 넣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빼는 추세인 것 같고 크게 보자면 내부 설계가 S20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피커의 구성이 달라진다거나 히트 파이프에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소소하게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국판에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모듈이 없고 이건 추정이긴 한데 두 가지 모두 주얼 심을 지원하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심 슬롯으로 그 기능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외판 유심 슬롯만 구한다면 한국에서도 주얼 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이러한 전자기기, 새로운 전자기기를 분해할 때마다 진짜 재미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자꾸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해체 쇼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그리고 새로운 정보, 제가 못 봤던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째 합체 못해서 여기에 유심 넣었는데 지금 이틀째 카톡을 못 쓰고 있습니다. 카톡을 언제 다시 조립하지?